어때요? 괜찮아요? 소리? 소리 적당하면은?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데이프라는 게임입니다요 유하 유하 반가워요 이게 이게 인디 인디 군복 게임인데 팔로우 감사해요 소리 너무 크다 팔로우 소리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Y W A S D 에임이 있고 런 시프트 뭐 이거는 똑같은거 같은데? 굳이 몰라도 될거같은 플레이 해볼게요 엄마야 아 이런거 아주 싫어요 병원 내가 여기서 뭐하는거지? 뭐야 나 뭐하는거야? 뭐하니? E 감수 오케이 왔다 아 너무 싫어 어떡해 깸실이 너무 작다고요? 아 난 너무 큰데? 난 너무 큰데? 난 너무 큰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디갔어? 난 너무 큰데요 잠시만요 아잉 안 보여잉 안 보여잉 안 보여잉 에잉 소리 켜줄게 미안 오케이 됐지? 가자 뭐야 이거 안 무섭네 안 무섭네 안 무섭네요 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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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지? 왜 아까랑 계속 똑같지? 잠시만요 아 계속 뛰면 힘들어야한다 얘가 잠깐만 똑같애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어쩔거야 아 잠깐만요 저 진짜 헤드새 때문에 귀 터질거 같아요 무서워 죽을거 같애 뭐 나오면은 어? 두고 봐 가만 안될거야 가만 안될거야 이것도 있어 뭐야 거꾸로 가볼까 한번? 어디가 어디지? 나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가 맞나? 어디야? 뭐가 어디야? 거꾸로 가보자 아잉 놀랬잖아 아잉 근데 잘못본건가? 헉 뭐야 뭐야 이거 헉 문 생겼어요 문이 생겼어? 뭐야 내가 군복게임 뭐야 이제 마이 룸 내 방이잖아 근데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꿈 아냐 이거? 우리 아빠 카메라 이걸로 모든걸 녹화하셨었지 많은 추억들 이게 뭘까? 큐 아 큐로 찍을 수가 있어요 텔레비전 텔레비전? 뭐지? 어? 뭐야 찍으니까 이렇게 돼있어 다시 한번 찍어볼까? 어? 엥? 엥?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아 오른쪽 버튼을 누르니까 뭐지? 똑같은거 같은데? 뭐가 달라지는거니? 시간을 되돌리는거 같애 뭐야 이게? 앞 돌려본다고? 아 그러네 위에 보니까 그러네 대박 오오 짱 신기해 근데 이게 뭐가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진걸까? 여기가 원래 벽이었다 엄마잉 어? 뭐야 이게 문이 생겼어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린다고요? 엥? 엥? 옮겼는데? 오오 이러볼까? 아 나 이런거 진짜 싫어해 나 저런거 진짜 싫어해요 옮길 수 있네 얘네도 저 이런식으로 막 설치되어있는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옮겨보자 누가 이렇게 옮긴거지? 됐다 하나하나 이렇게 옮겨보자 짜잔 원래 있던 자리로 여기도 어디갔어? 어? 뭐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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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야되나? 아 갈아야되는구나 그러네 오케이 여기도 아니 아니 너네 너네 그냥 지나갈래 필요없을 미안 그냥 못 지나가는구나 왜 안될까나요? 왜 안되지? 갈아야되나 또? 비지컬 갓겜이라니 아니 근데 진짜로 안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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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대주세요 제발 대주세요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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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저리 가 저리 가 너 저리 가 어디가 그래 가 가 앉아 그래 너도 너도 가 너도 가 그래 이렇게 딱 완전 쉽네 뭐 아 쉽네 아 끝까지 하죠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음 아 이거 나오면 무서울 것 같아 으 아 아 아이고 어? 가정 테이프요? 이거? V VHS 그거 엄마야 팔로우 무서워 안녕 나의 작은 별 날 위해 여기로 와줘서 고마워 부디 조심하렴 에? 날 찾으면 안된다고요? 그게 널 찾게 해서는 안돼 널 더럽혀서는 안돼 아빠 어디 계세요? 에? 아빠 아빠? 아빠 왜 근데 여기 계세요? 아빠 우리 아빠 텔레비전에 나왔어 대박 우리 아빠 텔레비전에 나왔어 쩌는데? 자동문 대박 어 용사기방이잖아 여기서 아빠랑 영화 많이 봤는데 좋았던 옛날이지 내 생각엔 이건 뭐야? 안되는데? 아 죽을 수가 있구나 와 이거 큰 거를 죽고 다니네 안에 전구가 없는 것 같다 일로와 문 열자 문 일단 열고 아 어디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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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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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신이 과거에 빛을 비춰오라 어? 아 이런 이상한 소리 싫어 제발 제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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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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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bierno đị være 피태 엥 엔 뭐야 뭔 소리야 키가 필요하다구요?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요기 가야되나? 어? 야 너 내놔 뭐야 이게? 어? 부서졌어 자 키가 있어요 키를 주었어 이걸 열어도 될까? 안에서 뭔가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안에 있던 분들은 다 어디 갔을까? 큐 옮기고 하나씩 얘부터 아이고잉 고마워요 옮겨야겠다 오케이 얘도 옮겨주고 와 에임 에임 따라가야돼 뭐야 이거 됐다 이것도 조그만 것들 됐나? 아 왜 열어 누구세요? 이씨 오케이 오케이 여기 다시 가보자 흠 흠 이거 전구를 근데 어디서 구해야될까? 전구라고? 이거를 문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 문을 떼고 다시 해보면 어떨까? 안 돌아가려나? 오 이걸 뗀 다음에 얘를 다시 넣어보자 됐네 일단 한번 갈아주고 어? 뭐야 주워볼까? 어? 그녀는 널 필요로 했었어 나를? 어? 뭐야 뭔 소리야 없네 저기 뭐 안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를 문이 하나 더 있으니까 왜 있지? 아까 있었나? 얘를 떼고 다시 설치해보자 여기 여기도 설치해보자 오케이 갈아주고 야 여기 가야되냐 근데 나 조금 무서운데요 아! 미안! 끊유! 아! 아 왜 왜 왜 왜 어? 즉 괴물이다 즉 괴물이다 즉 괴물이다 아 여기 돌아다니는구나 들키면 안돼 어 일단 한바퀴 도는 것 같애 왜 아닌가? 어디 어디 도는거지? 어디로 가야되죠? 어? 잠깐만 여기로 온다 다시 온다 아 정해진 패턴이 있어 갔어 도다social 듯 까로 whales 오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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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웠어. 오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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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아, 들켰다. 아, 뭐야. 뭐야. 아, 이거 뭐라고. 응. 뭐야. 아, 여기서부터 다시야? 아, 개념 세이브네. 돌아가. 야씨. 야씨. 돌아가. 왜 안 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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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뭐 안 무섭네요. 뭐 이거 가지고. 조용히 가야 돼,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오지마. 쯔 sperd 나이스 나이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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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다 아 진짜 완전 완전 떨려가지고 아 뭐야 이게 이게 뭡니까? 림들 빨리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필요없어 빨리 나가 그냥 빨리 나가 뭐야 이게 아니 뭐 이런걸 무섭다고 합니까 님들 일단 조각을 다시 구했으니까 아 문 닫아야겠지? 나가 나가 들어 들어 나가 떼 떼 빨리 떼 괴물 가둬 괴물 가둬 얘 얘 얘 다시 얘 맞죠? 다시 합시다 아 목 아파 아 정말 정말 싫다 다시 문 닫읍시다 이거 한 조각만 남은 것 같아요 뭐지? 엄마랑 아기인가? 어 뭐야 아 이게 전구인가? 영사계 안에 전구를 넣었다 뭐지? 대박 완전 대박 놀래라 헬로 고마워요 완전 대박 완전 대박 진짜 똑똑하다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뭐야 테이블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들도 알고 있어 나에게 우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빠 어딨어요 보고 싶어요 진짜 나도 너가 보고 싶단다 아빠? 아빠 아빠 들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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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 안 닫히네 오케이 오케이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뭐야 괜찮은 거야? 들어간다 아빠 아빠 뭐야 실화냐 이게 그니까 초반부라고 초반부라고? 이게 초반부라고? 이게 그거예요 잠깐 약간 뭐라야되지 정식판 나오기 전에 나온거 짤막한 공포게임이라서 약간 예고편에 가까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히 나온거 보고싶다 완전판 보고싶다 근데 데모 수준? 아직? 아직 그 버전? 정식 버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재밌겠다 다 나오면은 공포랑 힐링이랑 적절히 섞을 것 같은데 대박인데? 나 이거 완전 다 나오면 해보고싶다 이거는 한 3시간 정도 돼도 할 듯 근데 너무 짧긴 한데 몇 분이나 했죠? 한 20분? 잘 만들었다 어